일상에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하진납니다. 바로 다음은 애호과 제차 읽겠습니다. 애호과는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호과의 전자라는 Brasil 내 맘의 전자 전자라는 아략 일상의 전자 애호과는 세상 내 맘의 전자라는 아멘 다음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 승국하신 선일들과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은수 종사자 희생자 영민들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제18회 성남개인택시가족체육대회 및 교통법규 준수결의대회 개혜선언이 있겠습니다 제18회 성남개인택시조합 가족체육대회 및 교통질서결의대회 개혜를 선언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은 전년도 우승팀 우승기 반납에 있겠습니다 성남축구회 나우네 우승기 반납 성남축구회 우승기 반납 족구 배드민트 다 올라오세요 성남축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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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은 사회자인 제가 간단히 경과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과보고 음악 줄여주세요 1983년 1월 6일 경기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설립 경기 동부지구로 출범 1991년 3월 8일 성남시 3개지구로 인가 1993년 11월 11일 성남 개인택시조합 초대조합장 선거를 거쳐 다음해부터 체육대회를 매년 개최하였음 2013년 제6대 조합장 및 대위원 선출하여 현재 집중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10월 1일 작년도 제17대 체육대회를 이곳 보조구청에서 개최되었습니다 2015년 5월 2일 금일 조합원이 2,519명이 제18회 성남 개인택시조합원 가죽차익대회를 본구청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날씨가 더운 관계로 진행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범우수조합원에 대한 표창장 시상이 있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장님 표창표를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신 조합원께서는 단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 박종근, 차상배, 강인석, 김산만 이상 5명 앞으로 나와주세요 시상자 앞으로 빨리 나와주세요 시상은 이재명, 성남시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대 제930호 성남 개인택시조합 김재수 기아는 평소 선진택시 구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열혈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택시 북지 향상과 건전한 사회기쁨 조성에 이바지한 공익흥구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5년 5월 27일 성남시장 이재명 표창표 제931호 박종근, 내용은 정가 동일합니다 표창표 제932호 차상배, 내용은 정가 동일합니다 표창표 제933호 강인석, 내용은 정가 동일합니다 표창표 제934호 김산만, 내용은 정가 동일합니다 경ilik Sergio Chola, 내용은 정가 동일합니다 율동천연, 경례 경례, 뒤로 돌아 다음은 성남시의회 의장님 표창패를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신 조합원께서는 단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구, 안경상, 지민창 김인창씨 시상은 성남시의회 의장 박건종님을 대신하여 윤창근 의원님께서 대신 전수하시겠습니다 표창패 성남 개인택시조합 조은구 기하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선진택시문화정책에 최선을 다하여 교통질서 및 여계공소사업 투수 확립에 크게 기여해왔고 특히 남다른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익금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5년 5월 27일 성남시의회 의장 박건종 대동 표창패 안경상 내용은 정가 동일합니다 표창패 김민창 내용은 정가 동일합니다 표창패 동일합니다 다음은 전국 개인택시 운송사업주하 연합회 이사장 표창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호명하신 조합님께서는 당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호, 양영교 의상 2명 시상은 경기도 개인택시 우선업 조합 조창룡 이사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장 민경호, 기원은 공익사업자로서 개인택시 운송사업 서비스 개선과 교통질서 확립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개인택시 상을 정립하는 데 기원공익 지대형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5년 5월 27일 전국 개인택시 운송사업 조합 이사장 유병우 대동 편창장 양영교,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조합 이사장 표창이 있겠습니다 호명하신 조합님께서는 단상으로 속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식원, 권영철, 김종수, 권영찬, 조현등 김식원, 권영철, 김종수, 권영찬, 조현등 시상은 조창명 이사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장 김식원, 기아는 평소 성실과 근면으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조합 및 지역사회 발전의 기원공익금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5년 5월 27일 경기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조합 이사장 조창영 표창장 권영철,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표창장 김종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표창장 조현등,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상남 개인택시 조합 조합장 표창 시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수동, 이영재, 박기료, 이상영, 여경수, 임병우, 김영중, 유창성, 최기호, 마영수, 이상신명 시간관계상 호명하신 조합을 대표하여 건수동 조합원 단사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은 지충우 조합장께서 하시겠습니다 표창장 성명 건수동 기업께서는 성남 개인택시 조합원으로서 평소 투철한 사명과 남다른 봉사 정신으로 조합발전에 이바지하여 왔으며 제18회 조합가족 체육대를 맞이하여 모험회원으로서 타의 모험업이 되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5년 5월 27일 성남시 개인택시 조합 조합장 지충국 이충국 동초련 경례 자 됐습니다 네 저에게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9일 재고선 선거에서 주원고에 당선되신 신상진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성남 개인택시 조합 지충국 조합장으로부터 대사 및 결의민 낭독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회사 안녕하십니까 가장 화사하고 싱그러운 5월 가정의대를 맞이하여 저희 성남 개인택시 조합 가족체육대회에 참석해주신 경기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조창영 이사장님과 각 시군 조합장님 특히 바쁘신 시정무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주신 이재명 시장님 성남시의회 의원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성남시 중원구 신상진 국회의원님 수정구 김태년 국회의원님 그 외에 국회의원님들도 참석하셨다가 바쁘신 일정관계로 축하 메시지만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체육대회를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모든 내빈과 사랑하는 조합은 그리고 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씨도 청명하고 오늘 성남 개인택시 조합 가족체육대를 금년에는 상반기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갈수록 열악하고 어려워지는 환경 속에서 10시간 이상 좁은 공간 택시 안에서 종사하시는 조합원들이 오늘 하루는 활기찬 마음으로 스트레스를 확 풀어버리시고 동료 조합원들 모두가 단합되고 화합된 모습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즐길 수 있는 체육대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항상 서로가 배려하며 친절한 서비스만이 우리 영업권이 보장되고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합 소식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원님들이 여신주권은 이미 지급받으신 조합원들도 계시겠지만 이번 5월 말 안으로 이전에 대상 모든 분들께 계좌 입금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성남 개인택시 조합원은 모든 업무 처리를 개선하여 투명한 조합 발전에 소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조합 체육대를 위해 협조해 주신 각 단체 운영진과 행사 경품과 지원금을 협찬해 주신 업체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참석하신, 존경하는 내 외비인 모든 분들께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선수들께 아무런 불상사 없이 경기에 끝까지 임하시고 유정의 미를 거두는 즐거운 체육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대사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업건보호와 개인택시 위상을 갖고자 결의민 낭독을 하겠습니다 조합원님 선수 및 모든 분들은 제 선창에 따라 대자를 힘차게 선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임은 하나, 교통법귀를 준수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성남 개인택시가 되자 하나, 기초지수를 확립하여 시민에게 사랑받는 성남 개인택시가 되자 성남 시민에게 친절하고 신뢰받는 성남 개인택시가 되자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개인택시 운수사업자 조창령 이사장께서 격려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제18회 성남 개인택시 조합원 가족대회 체육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본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고정해주신 우리 지중구 조합장님을 비롯한 운영진 여러분들한테도 노고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늘 푸는 성남을 목표로 항상 불철주야 성남 시민과 특히 우리 개인택시 조합원 여러분들의 업건보호에 신경을 써주시는 우리 이재명 시장님한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의 행사를 축하해주게 참석해주신 우리 김태년 국회의원님 그 다음에 이번에 사이팔 보궐에서 당선되신 우리 신상진 의원님 우리 경기도 의회의 이영희 의원님 또 성남시 의회의 의원님들 모든 분들한테 우리 감사하다는 말씀을 여러분을 대시해서 말씀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행사는 우리 2600여 성남조합원 여러분들이 5천원 만에 갖는 체육대회 여러분들이 업무적으로 받은 스트레스를 팍 털어버리는 그러한 축제의 장이 되기를 당부해 말씀을 드립니다 뜻하지 않은 거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서 계신 것도 굉장히 불편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자 우리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의 오늘 가족체육대회 행사를 축하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주셨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결의문 낭독했듯이 이제는 시민이 필요로 하는 개인택시 이제는 시민한테 옆에 서 있는 개인택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정신이 우리의 결의문과 같이 시행된다고 하면 앞으로도 보다 더 시민한테 사랑받고 국민한테 사랑받는 우리 개인택시가 되지 않겠나 하는 큰 기대를 해봅니다 모쪼록 오늘 체육대회 여러분들 즐겁게 또 그동안에 쌓였던 스트레스 다 풀으시고 내일 수터는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가족과 건강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교통안전 사고 없는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이 되시길 당부해 말씀드리면서 격려사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백만도시 수장이신 이재명 성남시장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의 발이기도 하고 또 우리 성남시민들의 입이기도 하신 1인 방송국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뻔한 축사 말고 제가 감사 인사를 하나 드린다면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우리 성남시장도 매우 안정적이고 잘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여러분들의 특별한 도움으로 우리 성남의 부시가 창단된 후에 1년 만에 지금 아주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아시아 최대의 부자 구단 광저우 헝다를 저희가 이겼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의 8강 진출을 위한 2차전이 오늘 열립니다 오늘 밤 9시에 지나가시다가 혹시 시간이 되시면 나탑역 광장에 오시면 길거리 응원을 하고 있을 텐데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제가 우리 성남FC가 세상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어 큰 성과를 거두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보험이기도 하고 우리 성남시의 복이기도 합니다 깨끗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우리 성남 또 깨끗한 축구단 운영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범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꼭 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역에 계시는 국회의원님께서 시간상 간단히 축하의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김태년 수정국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님 반갑습니다 김태년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조합원 가족체육대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만든 축제이니까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주원구 신상진 의원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절 우리 이번 4.29 보궐선거에 보내주신 우리 개인택시 조합원님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뜨거운 날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아주 좋은 우리 한마음체육대회 되시고 또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이 잘 되시고 제가 국회에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일 힘껏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하진 분당을 국회의원님이 방금 도착하셨습니다 함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뜨거운 새해 건강하시고요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간과 날씨 관계상 내비 분들의 축사를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저축구에 노중대 선수의 선수선수가 있겠습니다 손수! 제 18회 환람시 개인택시 조합 가족체육부회에 참여한 보호범들의 체력전진 및 화학과 우정을 다지기 위해 우리 선수 일동은 대회 규정을 준수하며 점점 당당히 경계에 임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5년 5월 27일 선수자들표 도중대 이상 오늘 바쁘신 와중에 불구하고 본조합 체육대 행사에 참석해주신 네 외빈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회 성남개인택지조합 가족체육대 및 교통법규 준수 결의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합 예빈분들께서는 단상 안에서 기념촬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곧바로 경품추첨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은 경품추첨이 끝나는 대로 바로 식사 배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원분들은 밑에 기념촬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령 끝나고 경품추첨도 있고요. 바로 초대가수 한 번 또 모십니다. 먼저 기념촬영에 빨리 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계정도를 나누 distract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의 전광역 자 기념 촬영이 끝난과 동시에 초청가수 노래와 함께 경품 추첨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들어가세요. 한 번씩만. 네, 그대로 계시고요. 촬영합니다. 앞에 보시고요. 하나, 둘. 파이팅 한 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야, 영아야. 이 시장님하고 인사할 때까지. 경품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부석 앞쪽으로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품 추첨을 하는데 3번 정도 불러면 못 오시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운동장으로 나오셔서 가까이에서 확인하셔서 아마 자동차 이런 거 아닐까 경품 추첨하기 전에 초대가수를 소개합니다 오늘 개인택시조합원 가족체육대회를 축하하기 위해서 국내 최고의 미모와 품격이 있는 여성가수 하주연씨를 소개합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나오셔서 춤을 추시고 즐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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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주세요 앞서 황홀한 이 기분 그대가 좋아 매력있는 그 미소가 너무도 아름다워 바람에 멀 빠질 것 같은 저 눈에 감탄한 그 나라 그러면 안 돼 어쩌면 좋아 이 마음은 어쩌면 좋아 맹도 같은 인수로 유혹하지 말아요 누가 날 좀 말려주세요 사울 수 없이 불타는 이 말에 누가 날 좀 말려주세요 사울 수 없이 불타는 이 말에 누가 날 좀 말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특별히 저희 하나밖에 없는 형부가 지금 성남시에서 개인 택시를 하고 계십니다 박수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가 존경하고 자랑스럽고요 사랑합니다 박수로 다시 한 곡 해드릴까요? 너무 약해요 박수가 한 가족인데 형부 어디 계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노래가 끝나게 되면 경품 수점을 하겠습니다 경품들 빨리 집어넣으세요 경품권을 집어넣으세요 예고요 그래요 믿어줄게요 나만 사랑한다면 딱 한겠지만 약속해줘요 내가 전화할 때 늦어도 10분 내로 내게로 달려와요 꿈을 띄지 말고 꿈을 띄지 말고 꿈을 띄지 말고 살고 있는 여자는 너의 신랑이나 혼자 두지 말아요 아직 내 영광을 지지 않는 꽃이 될래요 지푼대로 싱글 싱글 내린 눈빛 내린 눈빛 내린 눈빛 그래요 믿어줄게요 나만 사랑한다면 딱 한 가지만 약속해 줘요 세상 끝나도 사랑이 분다 해도 금보라진다 해도 나만 사랑한다 나만 생각한다 그렇게 약속해 줘요 아 얘는 나만의 남성 나만 나만의 남성 전해지는 나만의 남성 나만의 남성 나만의 남성 이 남성 나만의 남성 거꾸지 말아요 한숨에 영원히 지지 않음 어찌 빨래 놓지 내라 어찌 빨래 놓지 내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경품 추첨 중간에 초점 가수 한 두 번의 노래를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품 추첨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성남 시장님께서 자전거 두 대를 뽑아주시겠습니다 2배 양가져왔어 뭐해? 부수되리 마이페 베퍼리형 마이클 하나 더 주게 써야지 불러줘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마이클